아 펄스건 2개라서 헷갈렸어 판트원은 너야? 판트원이 어딨어? 아 뭐 펄스건 판트원이었어 아 펄스건 판트원은 트위치 정도인데 조금 짱짱 뭐야 아 상대팀 트위치인 줄 알고 기분 좋아하려고 했는데 우리팀이 없네 하지만 짱짱 저 가랑이 자리에 뒷발로 펄스건 판트원 약간 클럽 가는 김대희 같은 거 수염 넣은 게 내기 같지? 야 이거 그 제니 안경 짜리지? 하하하하하 그럼 왜 대이 안경 짜리지? 하하하하하 사일로스 집에서 똥 싸때 때리기 하하하하하 왜 똥 싸때 때리기 아니 왜 이렇게 눈에 촛점이 없으면 헛데이냐 개웃기 어 나 뭘 줄리언한테 벌었다 다시 하면 될 거 지금 당장 빨리 사서 하면 돼 취소해 취소하면 돼 내가 잠깐 받을게 내가 잠깐 받을게 빠졌어 자이언스에 어떻게 봐봐? 아니 이따 빨리 다시 템 사 빨리 템 살 하고 어디서 사? 상점에 있잖아 빵원 짜리 아 여깄다 그 시간 지나면은 못해 나 미팅갱 간다 이래 와 타리간트 이거 개 잘 어울린다 탁레탑 나섰으네 나도 스펠 봐 야 타리간트 이거 너무 잘 어울리겠네 공꽃충의 정글판다 할아버지 호이 그리고 인싸에 올려야겠다 인싸 올린다고 이걸? 인싸 올린다 사진 찍어서 스토리 올려봐 서현 스토리 되게 많이 올렸는데 흥미롭더라고 약간 살짝 별빛마을 간 것 같지 않냐 그니까 느낌이 되게 별빛마을처럼 느껴졌어 별빛마을이 그냥 어! 이상해 소름이 없어 오반데즈 오반데 금방 맞아 금방 맞아 일로가기 좀 무서운데 왜 브루인데? 밑에 간다? 잠깐만 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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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미야 아 맞은가봐 나 일부러 멈춰있었는데 안 맞아 맞은가봐 됐다 잡았다 잡았어 잡았어 이거 진짜 얘 최대 실수다 형 이거 우리 한 3레븐 돼야 싸울 수 있어 밀어줘 밀어줘 얘 뭐냐 저 머지 끌렸어 너 이쁘다 라임 밀어 라임 밀어 아 이거 판테온이 왔어 진짜 미친 판테온이 왔어 진짜 미친 판테온이 왔어 아 모기 못 잡았어 모니터 쳤는데 겉뢰 히히히히히 ㅈ 됐다 맘에 마주한테 밀려 하아 아 이거 마드 해놨어? 어? 이제? 설 수 있냐? 전멸 있냐? 나 내려가는 중 나 안 가야 되네 아 잡아? 잡은 거 같았어 잡아 아 또 간통을 누리잖아 아 까비 거짓 빠졌다 이거 잡았다 야 저 전멸에 싸웠는데 야 가는 중 가는 중 잡았는데? 잡았어 어 주지마 여기 여기 어 가고 있어 되냐? 안 되나? 싸일로인데 싸일로 여깄다 싸일로 딸 거 같은데 이거 아 진짜 보인다 싸일로 여기 싸일로 싸일로 싹 변하는데 뭐 아이 이 라인은 더 센 상대를 만났는데 이거 좀 더 루시 한 번 뭐야 뭐야 이거 메이홍 빵 메이홍 오랜만에 메이홍 기습추를 냈는데 코로나 때문에 간주 하죠 코로나 아 나오지 말라고 오우 야 스톱 있다 차마 버틸 거 같은데 이거 어 가고 있어 바로 쳤지 야 센지 다 붙인거 어 깝쳐 언제까지 버텨 언제까지 버텨야 되나 일단 우리가 이미 한 번 라인이 미리 시작해가지고 나의 꿈에 안겨 읽고 싶어 정글도 이 쪽에 딱 아 뭐야 아 시발 격풀했어 레전드 이다이브하자 다이브하나 마라도 내가 내가 만들 때 되냐 밀어줄게 아 이거 진짜 못 만대 저 밀어 왜 아싸 찢어여 아 수단다 이거 배포냐 이거? 배포네 나 그거 입거든 누릴까? 나 바보가 돼 버릴 거야 좀 불안하겠네 야 여기여기여기 판드부터 욕먹겠다 라지랑 바드 밖에 여깄어 여기있어 겨울 와 막 칼리스타 불템다 이거 아니야? 칼리스타 불템 이거 아니야? 칼리스타 불템 칼리스타 불템 정옹 자음 봐 내 템이 보이잖아 와 절대 안진대 잡았다 잡았다 잡나? 잡나? 내 도까지 있는데 전멸 W로 4나면 진짜 응 접 cru 아 육랩이다 왓도냐 이거 맨자세트야 끝까지 아 안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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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되냐? 한테는 궁 날라오는거 아니야? 내가 뒤에 B가 좋은데 거기까지 거기까지 너 스킬 어떻게 찍고 E3렙인데? E3렙인데 한 번 더 와봐 근데 E가 생각보다 생각보다 네가 원하는 만큼의 데미지가 아니구나 아 까비 평타 못 쳤다 아 나 죽는다 전멸 있어 이상한거 뺏어갔어 내 궁 내 궁 뺏어갔어 쟤네 오래입다 내 정크로 끊지 돌샷 너무 따라가는데 쟀다 바퀴가 중독불샷 이거 까자 이거 아 이거 여기까지 밀고 어 이거 될까? 살로스 높으려 될까? 살로스도 높으려 그때 W쿨덤은 못 잡을거 같은데 나 그건 있어 나 진짜 비용하네 나 강타로 지민이 꽁이긴 나이스 됐다 이거 진짜 다시 전미야 아 칼이 엄청 잘 좋았어 이러면 2대2 이기겠다 어구 내 마 어 맞다 3냐 컷 뭐야 3에 판타가 났는데 이 샹! 이거 두 개 다 모여 볼게 응 나 못 쳤냐? 이거 근데 괜히 어거지로 안해도 될 것 같아 칼리 북이 있으면 칼리 북이 응 아니 아 이거 잠깐만 좀 멀어 야 이거 저거 다 됐어 내가 처음 일이야? 이게 나우스 나갔나? 나우스 나간 거 같은데 설레? 나우스 나갔었어 확인 브라운 올라간다 형래가 나잖아 브라운 올라간다 야 야 야 야 엄청 됐다 야 브라운 왔대 여깄어 브라운 야 판티 형 간다 판티 형 공 춘다 나우스 야 이거 대박이다 대박 얘네 다 녹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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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다? 판다? 네 녹티야 녹티 대박 겁나 봐라 야 내껀데 야 얘 바하스 나갔나봐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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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멘탈 나갔어 쫓아온다 워드 먹었어 하하 보니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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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일러스 아이디 여깄나? 여깄나? 여깄네 맞네 맞네 이거? 여기로 이거? 나 있어 나 있어 나 왔어 나 어차피 그거 있어 나 주식 있어 야 이거 다이브는 좀 아니다 질리언이 좀 괜찮은데? 질리언도 있다 야 쌓일 여기? 그냥 다이브 치면 돼 엉냐 나 공 빨내줄게 야 그거 왜 들어왔어? 이거 뭐야? 자동으로 날라갔어 비용 어? 카드만? 어? 아하지만 여기서 트위치가? 됐고 탱탱 탱 탱내수 좀 치렘 어? 나이스 와 쟤네 2킬 됐네 레전드 2킬 2킬 아니 이게 그렇게 되는 칼리스타 구급을 끝까지 안 쓰면 그냥 날라가지 그냥 날라가지 1킬 2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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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킬 2킬 또 예상 못한거 같아 치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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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ㅹ ㄹ 서로 뒤캉 올려야 쌀을 참가한거 봐 개새끼야 안녕하세요 새로운 만드리에요 아 키가 생겼도 돼 아 아 너무 달아 아 아 잡았다 그래서 아 아 아 아 아 아 잘했어 진짜 정말 멋진 곡 강한 정신 이쁠 아 아 아 아 예보해 오늘의 날씨는 구름 한 점 없이 맑으다 하던데 왜 머리 위 길을 잃은 먹구름 등 뒤 가득 드리워진 걸 탈이 메스 한 번만 받으면 숙료도 칠레벨이네 지민이 매미 터질 거야 매미 터진대 귀엽게 매번 믿고 있잖아 지민이 반팔하시네 몇 차로 봤어 지민이 자러 온다고 지민이랑 자러 온다고 사실 나 자러 온 소중이 발? 발? 아 막판 발? 막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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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돼 납돼 박시민 지민이 회복이 빠져 아 지금 양이 1등 나의 지연이 박지민이다! 어디서 이상형 목소리 들렸네 박지민 그니까 방금 창의 목소리 들렸네 에이 치안이네 하 와 미친 유리 형 미쳤다 에이 치안다 아 맞아 생각해보니까 지민이가 그 뭐지? 그 파곡을 파곡을 봤던 장군이죠 파곡 파곡 난 몰라 정중이는 언제옵니까? 치고있어 난 사격증을 주는 실링은 한가 할로렌 타기로 했어? 막 응 왜 안되네 추워 그래도 추워 이불을 덮어 전기장판 켜지 나 아직도 전기장판 깨는데 에잉 우리 우리 전기장판이 없어 개꿀이야 이거 지금 딱 정기장판 켜고 창문 열고는 잘잖아 그거 딱 지금 에어컨 키고 이불 덮은거랑 비슷한 느낌이야 스스로 손 덮네 폴 개꿀이야 니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ㅔ ㅅㅔ 신난 여기 안엔 못 넣었나? 흐흑 햇넘아 여기 안엔 뭘 넣었나? 흐어잓 뭐야 이스타이 카메라노 티쑤 야구 어디서 하는데? 어디간다? 일부러 못맞추는척 같네 아니 전성은 박성은 야구 집안하고 딱 전해지는 건 나쁘지 않지 뭔소리 하는거야 괜찮은거 아니야? 진짜 하루 일하는 것도 나 아이잖아 야구 어디서 사왔는데 야구 어디서 왔는데 어디였더라 남양주에서? 아마? 청완구? 어디? 청완구? 청완구? 진짜 서있냐구요? 노원 노원인데 시즌 노원에 난다고 너무 Gentle 노원 정수빈 사극장에서 뭐해? 정수빈 손풀고 있어 아니 뭐 한판 할건데 한 판도 완벽하게 해야지 아 20점 못 넘었는데 아 박형 야구 어디서 해 그래서? 말했잖아 너 귀.. 귀 안 기울어들어? 귀 안 기울어들어는 뭐야 야 근데 노원구는 뭐 야구장에 하나야? 노원구? 노원구에서 해? 정주현은 코앞 아니야? 그냥 노원구 우리 학교에 있는데 나도 76번 타고 갈 수 있겠네 그니까 그럼 바로 오는거야 섞여서 내렸는데 그냥 아니 노원구? 노원구 야구장 아니 왜 가면 안되는데 아니 와도는 되는데 뭐 니가 디프리까지 하는거야 이제 그니까 밥 먹고 뭐 하지 않을까? 공룡소년 야구장 얘기구나 공룡이며 지민이네도 코앞인데 ㅎㅎㅎㅎ 앟 맞아 박형 소연이라고? 무슨 말이야 소연이 왜 안부장님 나왔다 우리 팀 찜다 보고 있어 찜다 야근을 먹었어 불가능할걸? 너희도 알잖아 너나 야근을 먹었어 수비야? 아 CT맵 하고싶었는데 나이스 수비야? 그래 이거면 될걸 아 우리 페이지 없냐 그냥 니가 했어야지 나 이제 소바만 하기로 했어 소바 겐지 겐지잖아 겐지는 저거 돼야 대출 소바 국간지 아니냐? 왜 안달이 왜 안달이 여기가 좋겠군 여긴데 러시아? 어 러시아 러시아 다섯 분 다 보였어 빨리와 빨리와줘 빨리와줬으면 좋겠어 오케이 오케이 발소리 존나네 조용홍 쟤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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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시스 안달이 번 안달이 번 나이 따른 핫탐 와 경종용 와 이거지 어디야 안 나와 어 나 왜 스킬이 안보이냐? 야 나 스킬이 안보이는데? 스킬이 그 아래 창이 안보여 아 그니까 아래에 있는 화면 UI가 안보인다고? 어 맞아 그거 뭐 알아서 니가 카운트해서 해 지금 AC 견제하는거야? 어떻게 2킬 했네 당연하지 아 한번 더 할게요 정보 야 또 여긴데? 또 여긴데? 어 여기 들어온다 들어왔어 그건 너지 나야 개 아픈데? 나 개 아픈데? 갑자기 너가 나타나봐 아 씨X야 쟤 롱해 야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도망쳐 도망쳐 함정을 들켰어 뭐야 2, 2, 3이네 어 뭐야 누가, 누가 비라고? 아 어떻게 들어왔지? 아이 큰일났네 이거 스파이크가 설치되었습니다 적군이 1명 남았습니다 적군이 1명 남았습니다 적군이 1명 남았습니다 넌 끝이야 나이스 안부장님 안부장님 안부장인데 우리 부장님 최고 나 이거 꿀등이냐? 뭐야 스펙타워 되겠네 뭐야 스펙타워 되겠네 스펙타워 스펙타워 여기가 좋겠군 이네 자꾸 A로 오네 에이 탑 이건 여기 아하 정정이네랑 A네 이거 못 맞겠다 몇번 맞지 야? 3명 3명 또 다 되겠다 연막 갈아서 해 또 부장님이 가고 있거든 스티 아 아 TNX 개많이 박았는데 TNX 개떨피 아 아니 TNX 왜 안나오냐고 글쎄 나 잘하네 재밌잖아 음 아 어디서 나와 어디서 해 그래 이거면 될꺼야 아이 시발 아니 알려줄게 박형님 공룡 유선은 야구장 맞아 공룡 유선은 야구장 니들 또 또 A러쉬 할 것 같은데 이 시들 그치 그치 이건 여기 오우 오우 나 어디냐 박형님 믿어? 오케이 내가 드론으로 한번 보여줄게 절 발견은 아 아 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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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녀석들이 어디로 갈까 에이 와봐 에이 계속 에임만 오거든 이거 나 갈게 아니 정렬해 너 없잖아 여기가 좋겠군 내가 다 잡아야겠다 에임만 경의장만 켜짐 피다 아 진짜 벵가드 뭔데 아 아 아 도망쳐 총패결 니 위치는 파악됐대 왜 이렇게요 우와 한 명 남았습니다. 홍 toothpaste겨. 고 интер이다! 우리 팀 말이 많았잖아. 다 됐다. 들어간 열었들. 가ην 들어갔어. 어이구어억 아%¥ 뭐야 총소리나네 오자마자 아 나 안다 스킬이 안보여 싸우면 로코가 leg놈 이건 여기 오 맨 그럼 내가 저지하마 그래 이거면 될꺼야 저리 가자 오 카메라 뭐야 직업은 직업은 정신 충전이 필요해 오빠 A본다면서 어디왔냐 왜 이뻐 아 좋아 가자 못봐드렸네 우선 골로 갈 뻔 진짜 골로 갈 뻔 아이 나 여기서 A 한번 살짝 봐줘야겠는데 A를 걸렸을수도 있겠는데 아닌거 같은데 아 나도 A 아 나 혼자 볼게 뭔가 너 죽고 완전 이상한 포지션이 나올거 같던데 아 들어온다 아 또 헤드 맞았네 아 아 30초 남았습니다 형 발견 아 아 아깝다 아 120폭당했어 주건복 잘 닮았네 수탄이 안맞아서 아쉽게 뭐야 이거 나이스 하하하하 헤브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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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갔다 와 나이스 절대 포기하지마 저거 저거 얘네도 왜이렇게 막 리액션이 많은데 와아 와아 요고 리을 잃고 박형진이 오빠 줘서 그래 충전이 필요해 어허 적은 적은 적 rak 니 아 치의 자균과 아 하 Computers 그 89 Or 들어왔다고? 아.. 한 명 땄는데 오맨 깊숙이 들어갖고 총 아끼려나 본데 총 아끼려나 깡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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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hh 캡팍 아 매첨괜찮은가 잠깐 어디야? 어디야? 에이서리야? 에이서리야? 형자 그거 레펠 조심해 레펠 좀 생각해야 돼 레펠이 어디야? 그 있잖아 거기 어 뭐야 왜 여기 있어 잘랐어 헤븐 아래 잘랐어 아 야 저기 뒤에 야 이거 에바인데? 뭐야 뭐해 아 이 새끼한테 오빠 변해 줬네 아 어차피 못할 것 같아서 저거 한 것 같은데 쫄지 이건 여기 그래 이거면 될거야 여기가 저기 여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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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안 찍혀 아 A 같은데? 어 나이스 여기야 에이아이아이아 에이오 또 올라간다 또 올라간다 아씨 피가 없어졌구나 피가 아예 없어가지고 아 저 헤븐을 봐야될 것 같은데 아 아 너밖에 없네 나 절인데 심지어 초대박았는데 저 총 주워 그냥 차라리 스펙트라도 줍고 싸워봐 스파이크가 설치되었습니다 언더에만 있을 것 같은데 언더 붙었다고 언더 붙어졌다고 언더 붙어졌다고 뭔가 오른쪽에 딱 붙어졌던 것 같은데 그 안쪽에 깊숙히 나 뒷나무소는데 오른쪽 안쪽 깊숙히 봐봐 에이씨 디디디디 이거 뒤 확인 안했잖아 몰라 이 자리에 도망친다 야 이거 했으면 될겠는데 그니까 이거 했으면 될겠다 이 새끼 어후 진짜 했으면 될겠다 이거 되게 늦게 와가지고 pag한 걸 아... 그... 그거 엄마가 가져갔을걸? 아 그냥 할걸 존나 아쉽네 이거 너무... 너무 졸았다 이거 ∞- ㄷ- 들어온다 들어온다 정작이 들어온다 아- 아- 진짜 감옥작동 어 뭐야 아 뒤로 왔다 아 이 직킬 점프해서 넘어왔네 어 뭐야 설마? 아 아깝다 저는 그 헤븐쪽에 그 헤븐에 잡았네 왜? 이거 하자 이거 하자 이거 하자 이거 하자 이거 하자 이거 하자 이건 여기 단종이야? 그래 이거는 돼 수술은 용납할 수 해관차기 찾았어 여기 헤븐쪽 보고 내가 안에 보고 있으니까 여기 소리가 안돼 여기? 해븐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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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기도 궁극기구슬 먹고있다 얘네 지금 A다 이거 A다 아 아 야 오프화있다 아 아 아 여기야 어디서 대기립 타냐 뭔데 전반전 최종 라운드 아무것도 아끼지마 막상막하니 좀 버려줘 돈이 필요해 돈이 필요하다 아 100원 모자라네 여기가 좋겠군 이건 여기 놈들이 힐러를 쳤지 여기 왜 이렇게 많냐 스파이크 여기야 누가 저거 스파이크 여깄어 스파이크 여깄어 이쪽이야 헤븐 봐줘야돼 여기 돌아올거 같네 그냥 B 가는게 나을거 같은데 공목 공 써서 여기 피틱스 있어 피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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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오퍼야 잘 쏘리네 저리 까자 도망 보셨봐 도망 보셨봐 아 진짜 오전하다 동초하자 아 레전드 내미지 말아봐 내미지 말아봐 뭐야 ㅋㅋㅋㅋㅋ 오퍼야 전략 데미지 말아봐 아 대구 프비 분리 왜 이리와 정배 막혀있어 마크가 있어 아 아 언하 치 나이스 푸시 푸시 나이스 나이스 내가 내가 해줄게 피닉스 남아있어 피닉스 남아있어 피닉스 남아있다고 나이스 나이스 오빠 공수 교대 몰랐다 알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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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알았는데 나 개잘 알았는데 권성민은 전설이다 알고있었는데 아니 같이 서있는거 왜 서있나야돼 하나도 빠져면서 알고있는데 히스 아니 근데 머리 벗은거 존나하게 생겼네 감사합니다 여름유라 여름유라 내가 여름유라 내가 여름유라 여름유라 하나도 여름유라 저래 야야야 헤븐에 한 명 나이스 나 여기서 볼게 저쪽 아니 잘못 찍어봐 잠깐만 야 여기 봐줘 나 피가 10군데 적군이 한 명 남았습니다 피니스 남았다 좋네 나이스 여기야 흔적을 놓치지마 잘은 왜 써지 이거 아까처럼 엉망 깔고 바로 들어가죠 내가 왜 1등이야 지금 무슨 소리야 왜 1등이야 깔아서 깔아서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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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븐에 엉망이야 아 이거 좀 그런데 돌아와도 될 것 같은데 나 들어왔어 나 들어왔어 설치해 설치해 어디에 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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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에서 죽었다 아 아 야 세븐에 헤븐에 헤븐에 함 잠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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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자 이거 못 떠돈데 쟤 아 야 저기 여기 해브 나네 조명 조명 5명까지 조명이야 5명까지 조명 아 이건 좋았네 충전이 필요해 빠이 아 아 개빨리먹는게 색다르게 경쟁이 손 푼거 뭔데 손 푼거 아 나 버그 때문에 뭐야 스펙트 누가 버렸어 내가 버렸어 피니스 어디갔어 어 뭐야 아 심발 아 나 실수에 돈 두번 썼어 아 쥐같은거 아 저렇게나 미쳤네 아 아 어 뭐야 이거 잡아야지 아 아 스페이크를 확보했다 어 거기다 설치했대 스페이크 를 설치했다 티따따따 으이 지지발 와 얘도 레전드다 1등이야 또 내 문을 주면 그림자 소원 와 진짜 내년도네 쟤 쟤가 왜 1등이냐 아.. 뺏겼네 어디가 왔어 만쪽 가야돼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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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 오케이 도망쳐 도망쳐 나 그걸로 가면 죽어 어디로 갈려고 거기서 사나? 거기서 사나? 살 것 같긴 와 여기서 사네 쟤네 근데 진짜 없는 돈 털었을 때 5% 사네 자꾸 그니까 여기도 월샷 된다 여기서 갑자기 나 비로 간다 간다 여기 간다 간다 여기 간다 다 쟤고 있길래 나는 뭐야 저 사과 발견 뒤에 뒤 뒤 뒤 뒤 뒤 한 명조어졌다 휴대 어디야? kilowattorta 가처로 피해자 아 양쪽이네 아 양쪽이었네 30초 남았습니다 지하 확보 중 슬라이크가 너무 멀어 건데 잡아야지 10초 남았습니다 아 너무 아까운데 이거 평온해 10초 남았습니다 내가 설 되찾고 멀리라 이쪽이야 용암 뚫어봄 혼자? 수나루 수나루 아 수나루 궁도 있어 궁도 야 계속 봐 보여줘 그럼 나 헤이븐 헤이븐 염막 간다 용암 깔고 일단 기다려봐 깔지 말아봐 일단 그 상대 그 어디야 상대 그 쪽에다 깔아줄대 베이스 쪽에다 깔았어 일단 둘 다 깔았어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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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잘못 갈렸네 레전드 팀은 레전드 너 가봐 여기 있다 여기야 아 아 여기 있다 아 봤는데 아 왼쪽 먼저 볼까 아 나 죽잖아 아 아 아 돈 날렸네 돈 필요한 사람 돈이 필요해 아니 권상홍이 돈도 받으면서 심하해 흫 이거란 처지 에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돈 그렇게 막으면서 스태프를 왜 써요 아니 안죽어서 아 살인고기 괘씸해 가도 돼 들어가도 돼 엄마 가도 돼 아이고 이거 왼쪽에서 날린 거야 이거 왼쪽에서 날린 거야 아 누가 깐 거야 이거 오맨 상대가 깐 거야 쯧 쯧 쯧 쯧 쯧 뭐야 이거 와 레전드다 이거 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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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삐삐삐 빨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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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뒤돈다며 뒤돌고 있어 너 일단 서래 일단 서래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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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있어 우퍼 있어 완전 우퍼 있다니까 아 거기가 여기였어 제기 데이병 있네 데이병? 데이 약간 청개구리야 청개구리야 아니 거기라고 말하면 내가 어떻게 알아 거기라 말하면 내가 거기가 거기인지 여기가 여기 근데 니 궁으로 봤잖아 나는 그 뭐야 피닉스 봤어 아니 피닉스 그니까 피닉스 비전으로 봐가지고 바로 내 뒤에 있어가지고 그거 때문에 너 모니터 몇 인트야? 아 뭐야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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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가 slightly 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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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자 배불로 피니카 담아봐 오빠 죽었어 오빠 쓸 사람 없어? 나 버린다 먹어 저거 왜 알려줘 진짜 부장 아니야 알고 보니까 회사 진드거진 부장도 줄인거 아니야? 오 야 나 빼니까 뺄 타이밍에 따오네 아 멸받네 존맛탱 아 이제 어딨어? 이거 어떻게 뚫을거야? 그냥 어떻게 뚫을거야? 누구 뚫어야 돼 그냥 도표 처치 감옥착돈 아 나 나 피 있어 너 진짜 피일이구나 진짜 개빨리 뛰어가네 저 새끼 형 왜 버텨 버텨봐 버티고 있어 버티고 있어 나가지마 아 자 자 모기인데 나 모기 잡아 그러면 모기 잡았다 나이스 모기도 잡았어 나이스 아 뭐야 desem 야 피닉스 뒤로 돌아온다 해이븐 해이븐 세이리 세이리 다 봤지 다 봤지 해이븐 non 피닉스 해이븐 producing 피닉스 못 الا 피닉스 못 Nvidia 아 조심해 아잇 얘들 레전드네 와 PX 오퍼나 맞아요 페이지 오른쪽 페이지 오른쪽 바로 오른쪽 오 와 이러는게 바로 한남 와 이걸? 한남이? 와 P1로 사네 와 명예롭게 이건 인정이다 보잘것없는 복제품들 주지 너무 빡선네 매치포인트 뭔데 매퍼야 좀 버려줘 고맙고 아니 권웅이 돈도 받으면서 진짜 아니 앉아줄대 고맙고 두려우면 냄새가 느껴지나 여기야 박형준 전체로 잡았어 어 뭐야 나 이리 잘랐어 오퍼를 잘랐다 오퍼를 잘랐다 오퍼를 잘랐다 아 아무침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마어마 오 뭐야 어 아 아 깜짝이야 원성이 좀 사주고 돈도 많으면 다 버려달래 애들 돈 다 썼네 내 망란줄 알고 대툰 진짜 사줘야겠는데? 그니까 샅샅이 호빈 터줌마 요청하지 이거 우리꺼 아니지? 어 우리꺼 아니야 상대꺼 B? B로 돌려봐 내 연막 다 따라올테니까 B로 돌려보자 B로 돌려봐 B로 돌려봐 알아서 울었네 여기 하나 내 발소리 착각한거 아니지? 내 발소리 착각한거 아니지? 내 발견 거기 하나 있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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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것도 있어 아니면 안에 있어? 안에 있어 들어가자 여기 들어가자 스페이크 저기있잖아 아 아 아 아 계속 공타고 뒤지래 야 발소비 좀 아니 지금 급해 우리 두명 밖에 없어 오맨 오퍼 시티 쪽에 있었어 어 나이스 찾았다 오케이 좋아 말해봐서 오맨 저거 오퍼다 오맨 오퍼야 저네 오퍼 오퍼있어 거기 썰 때 쟤 이걸 진다고? 여기 돈도 없는데 어떡하냐 오퍼있다 거기 죽지마 어 나이스 쟤 오퍼다 너 근데 방어막도 안 샀냐? 그러게 그러게 정작 요청해봐 어 자 제사 잘겠다 나 이거 버려줄사람 뭐야 막형님 좀 맞네 왜 부장님 안사 부장님? 성수? 겟 왜 부장님 안사 아씨 아 또 지랄이야 야야야야 넘어왔다 넘어왔다 지금 잠재없는데 하나 더 있어 오퍼인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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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이 아 이거 이제 시댁트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뭐야 이거 에이로 헤이븐에 있다 헤이븐에 에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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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 돌려도 될 것 같은데 내가 바로 사냥꾼이다 나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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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D 어 뭐야 D D D D D 어 아 어 야 여기까진 중통으로 중통으로 A 왜 이렇게 해줘야 돼 중통으로 한 번도 안가는데 중통으로 가보면 안 되나? 중통 가자 없구나 아 벽 세웠다 벽 세웠다 벽 세웠어? 벽 세우고 갈까? 일단 너가 뚫어봐 너가 뚫어봐 한 명만 한 명만 아이씨 하나 둘 셋 정말 안 되네 충전이 필요해 고민이 있었어 나 얘네 따라갈게 D 아 아니 왜 B로 가자 B로 B로 가자 B가자 B가자 아 야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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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 진짜 살떨리네, 게임이. 아, 랄리아. 내가 먹었지요? 아, 한남 느낌 있었대. 어떻게... 10가지... 인거지. 미국에서... 박형은 그래서, 그럼 간다 야호장. 왜 왔는데. 어? 아니 또 갑자기 왜.. 왜 오면 안돼? 오면 안돼? 뭐.. 왜 안되는데... 아니 오면 안된다고는 안했어, 왜 오거냐고. 그냥 권송민 짓거리로 갔다고. 그리고 그냥 내가 끝나서 권송민 주면 가면 되잖아. 먼저 가있고. 아니야. 같이 가야지. 같이 갈아 sang 의미가 있어. 무언가 의미가 있어. 니 어깨에 휘두르는 거 보고 싶어. 그니까 니 화목을 철모 쓰고 하이바쓰고 너 몇 년대 사람이야? 철모가 뭐야? 원성민 하이바쓰고